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쓰는 그런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Motion Array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Motion Array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프리셋이나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모션 그래픽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모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이 Motion Array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제 초창기부터 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보면은 정말 뭐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뭐 비디오 템플릿, 모션 그래픽, 프리셋, 부티지, 음악, 사운드 이펙트 뭐 한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사진도 생기고, 플러그인, 그리고 기타 툴 같은 것도 생기긴 했어요. 포토에 가면은 여러가지 스탁 이미지 종류가 되게 많죠. 옆에 어떤 종류를 쓸 건지에 따라서 스탁 이미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으로 가보면 나중에 이제 뭐 자막이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 소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그래픽들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우리가 이제 아트리스트에서 SFX 쓰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 이펙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좀 두루두루 전반적인 서비스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Motion Array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티지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돈 이미지도 있고 여기에 뭐 배경, 그 다음에 이런 물방울이나 뭐 아무튼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탁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Motion Graphic 아무래도 Motion Array를 쓰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이 Motion Graphic 이 파트일 거예요. 특히 저도 프리미어 프로는 잘 다루지만 사실 애프터 이펙트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템플릿이나 프리셋 그런 다양한 모션들을 Motion Array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이번에 Motion Array에서 이제 David Mallon이라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Motion Array의 새로운 템플릿들을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랑 같이 협업을 해서 템플릿을 만든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경우라서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가 뭔지 어떤 텍스처와 어떤 느낌을 평소에 잘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그가 기반으로 만든 그런 모션 그래픽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아티스트와 같이 한 프로젝트 이름이 The Steady Love Collection 이라고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샘플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 사이트에 있는 그런 템플릿들은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제법 있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세트 패키지를 쭉 보다가 이거는 좀 영상에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골라서 쓰는 편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런 거는 어떤 영상에 쓰면 어울릴 것 같다 라는 그런 파트가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볼까요? 약간 힙한 그래픽 같은 게 좀 도달하시네요. 심플해 보이지만 이렇게 좀 텍스처와 이런 다이나믹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텍스트도 되게 쓸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표현 될 수 있는 건데 배경에 약간의 그런 순간의 그래픽 같은 걸 보이게 해서 좀 더 뭔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션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 정서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는 약간 그 느낌 나네요. 힙한 제켜츄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런 식의 예능 오프닝 그런 쪽에서도 조금 귀엽게 쓸 수 있는 이건 꼭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스펀지밥 같네요. 어쩌면 그렇게 느끼나요?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든 그런 세리로 브랜딩 패키지를 한번 열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아티스트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타사의 모션 그래픽 사이트들을 보면 이 사이트에 있던 게 저기에도 있고 저 사이트에 있던 게 여기에도 있고 거의 약간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모션 어레이에서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독특한 모션 그래픽이나 프리셋을 제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식의 작업물들이 많이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션 어레이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추천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